자 여기 공식은 기억하고 있나요?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F' F' 제곱이지 DX 미분하면 뭐데? X전지 2분의 3이 내려오니까 2분의 3이 내려오죠 2분의 1 남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에 2분의 1 승되고 그 다음 알맹이 미분하니까 EX 되고 전체에 대해서 제곱이고 맞습니까? 그러면 2는 약분하고 다시 적어보면 여기에서 X제곱 근데 얘는 없어지니까 1 더하기 X제곱이랑 X제곱 더하기 이렇게만 남겠지 맞잖아 맞다 해라 맞잖아 아 아 맞네 아 안 해주셔도 될까 갈거야 얘 전개하면 X4승 더하기 X이 완전제곱 뭐에 대한 완전제곱 X제곱의 루트니가 없어지고 제곱의 루트니가 없어지고 3분의 1에 3 더하기 X X 대입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